리나바라기님 가입하고 짠! 하려고 했는데 통장 문제가 잠깐 생겨가지고 잘 안돼요? 아 진짜? 그때 놀라게 해준다는 게 그거였어?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물어볼까? 직접? 블리츠 안되겠다 바닥이나 잡아볼까? 바닥 한번 잡아볼까? 바닥이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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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딴 딸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Shaun 이걸 지금 얼마를 녹인 거야? 통장놈지 뭐가 안된대? 뭐가 막혔대? 내가 한번 물어볼까? 거기다가? 올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또 와줬네. 오늘 또! 올 또! 오늘은 정규방송 아니고 한번 켜봤어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잘 해결해볼게요. 진짜로? 알겠어. 한번 잘 해결해보고 화이팅! 우리 가족 되자! 리나바라기니, 라기오빠. 올토 오빠 정규방송 때 안 들어와지던데? 왜 안 들어와지지? 아, 나 채널을 잠깐 바꿨어가지고 채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했었거든. 그래서 못 찾아왔나 보다. 어쩐지 거기 사람이 없더라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못해. 그래서 토요일날 어저께 풍이오빠랑 둘이서 방송했잖아.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이스 바닥지니? 이렇게 흐를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맞아. 1대1 데이트 했어. 1대1 데이트. 그래서 심쿵매니저님 많이 힘들었을걸? 쿵이오빠 많이 힘들었을걸? 곱 나와야되는데 곱? 와, 곱을 어떻게 이렇게 안 주지? 5곱 나왔다. 5곱 너무 작은데? 와, 이거 5천마리짜리라고. 5천마리짜리라니까? 5천마리짜리 이럴 수 있나? 5천마리짜리라. 오. 아니 5천마리짜리가 이렇게 뻥 실비를 수 있나? 응, 켜져 있었구나. 조금 올려서 가보자. 너무 빵스피니였으니까 방금 어 똥 뺐다 보고 진짜 완전 똥스피니였어 완전 빵스피니였어 5천마리짜린데 진짜 조금 좋지 하는 거 좋고 좋아 파란색 파란색 좋아 곱 하나 더 주라 좋아 곱 하나 더 아테나 곱 하나 더 슬로타니 가족 모여라 가족 드실 분 상단 링크 클릭해가지고 거기 링크 한번 뚝 클릭하면 카톡 링크 나오거든요 그 카톡으로 문의문의 주시면 되세요 오 스타트 좋아 곱도 곱도 5개 이쁜 하니 손사탕님 감사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색깔이 왜 이렇게 되지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왜 아무도 안 찾아올까 나 오늘 좀 꾸며봤는데 어때? 앞머리도 조긋고 조금 짧게 자르고 너무 짧나 앞머리? 삼사탕 오빠 잘 다녀와 공원 간다 했나? 잘 다녀와 여신여신 이뻐 고마워 자꾸 여기가 하얘진다 그치? 또 괜찮아졌다 하얘졌다가 괜찮아졌다가 하얘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스타드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일이죠? 스타드 좋았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지? 아테나 한 번 더 가보자 와우 또 진입 바로 진입 5천마리로 5천마리로 5천마리짜리 바로 진입 제발 이번엔 주라 이거 나오고 이거 요거 항아리 나이스 콕콕콕콕콕 핑크색 나오고 이번에 좀 주려나봐 월돈님 뭔들 안 이쁘게노 이제 좀 꾸며볼라고 옷을 내가 다 못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좀 오늘 쉴 때 쇼핑 좀 했어 옷 좀 쇼핑했어 옷도 좀 가지고 오고 곱이 좀 더 터져야 되는데 아테나가 곱을 안 주는데 파란색 이거 맞아? 5천마리짜리 진입이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이걸로 가보자 진짜로 이렇게 앉을 수가 있나? 파란색 아테나가 억가하네 그치? 진입은 잘 주는데 진짜 곱 주라고 곱 곱 아니 이걸 곱을 안 줘? 곱 주라고 아테나 진짜 안 주는데? 이걸 곱을 안 주는데? 파란색 그림은 진짜 잘 맞는데 곱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곱이 또 안 나왔어 주라 곱 주라 진짜 월터오빠 부산 갔어? 아직 광주 이제 부산 갔겠네 광주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 부산 왔어? 부산 어디야? 12개 점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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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발된다고 하던데 거기 그 점포동 거기 엄청 점포동 거기 엄청 그 복잡했던 데 있잖아 거기 개발된다고 하던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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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땅값 좀 땅값 좀 오르지 않을까?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가? 점포동도 커가지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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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쥬 먹었으면은 이거 끄고 아 근데 이게 막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정도 맨징을 해줬다 열바꿍만 돌리고 가자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가 좀 깔끔해지면 좋잖아 지금은 약간 뭔가 그 방석집 같은 데라고 해야되나? 되게 그런 여자들 그 몸 파는 거 있잖아 그런데도 많다고 하더라고 점포역 쪽인가? 맞아 방석집 아닌가? 방석집? 그 빨간 빨간 정육점 있잖아 여자 정육점 그런 거 그거 방석집 아니야? 나 옛날 사람이야 또 이거 정철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글래머 허니야 허니가 돼버렸네 허니가 어디를 가서 또 빼먹어 볼까 진짜 바닥 바닥 이거 진입을 한 번도 못했는데 나 이거 거의 200바퀴 돌렸는데 진입을 못했는데 금액을 좀 내려서 가볼게요 근데 이 금액으로 진입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해 월터 오빠 그럼 오늘 우리 가족 되는 건가? 한인의 가족 되는 건가? 월터 오빠 부산이니까 부산 가서 문의 준다고 했었잖아 그치? 닭 잡으러 왔어 내가 아 진짜? 우리 카톡 그거 하나 줘 카톡으로 짱 하나만 보내줘 월터 오빠가 드디어 오시는구나 우리 놀이 타롬 채널 이걸로 다시 돌아오길 잘했다 1,000마리 진입했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어떡하지? 아 1,000마리 진입... 나 5,000마리로 돌렸었는데 이거 1,000마리로 진입해서 아까워서 어떡하지? 춘향키님 영혼까지 모으신 건가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래도 끌어모아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일단 간보고 알겠어 오늘 근데 카톡은 먼저 보내줘 카톡 짱 하나만 보내줘 아니면 나 올또 나 올또 이렇게 장찰지님 이거는 빵이고 후타봐야지 아 그 그 그래서 그럼 1,000마리로 들어온 거 잘한 거다 그치? 근데 진짜 뻥이다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30급 나온 거잖아 그치? 30급 와 진짜 뻥이네 연진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금액을 올려볼게요 예! 바닥에서 국홍 먹었어요? 아 이렇게 잘 나오는 놀이터 왜 왔어? 이벤트도 진짜 빵빵한데 우리 거기 빠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깊어지는데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열 받거만 돌려보고 좀만 더 잡아보고 아 근데 진입이 진짜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입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월톤, 월톤 오빠 잠시 여친 보내주고 올게. 알겠어, 여친 보내주고. 여친 보내주고 나한테 카톡 하나 해줘, 월톤 오빠. 준영키님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 쓰면 요새 안 되는데? 찰지님 티아지? 맞아, 티아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이거 가볼게요. 아테네 나쁘지 않았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얘도 바닥으로 한번 느낌 한번 볼게요. 10개만. 아이즈 온 프라이스. 아이즈 온 프라이스. 땀땀땀땀땀. 땀땀땀땀. 땀땀땀 괜찮은데? 처음부터 줄까? 바닥에 내가 깊었으니까 줄까? 말까? 줄까? 10쿵? 20쿵. 10쿵으로 갈까? 20쿵으로 갈까? 30쿵 아니고 10쿵? 20쿵. 10쿵? 20쿵. 안 주겠지 처음에는? 20쿵? 알겠어. 준현킴님 말대로 20쿵 한번 가볼게요. 저 지금 추천 게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게임 있거나 아니면은 있다가 이거 돌릴 건데 하니가 맛보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임 있으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준현킴님. 종카요. 종카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볼게요. 종카도 잘 먹는 사람 진짜 잘 먹던데. 이거 금방 먹어라. 아이고 하나만 더 넣어도 돼. 저번에 갔을 땐 별로 안 주더라고. 종카를 나한테. 준현? 김준현. 김준현 어디서 들어봤는데? 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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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엄청 잘 드시는 분 아니에요? 맞지? 그 엄청 잘 드시는 분. 약간 한 100키로, 120키로 한 나가시고. 맞지? 그 사람. 개그맨인가? 맞아요? 이름이 그러면 동명이인이에요? 아니면... 아니면 그분 이름으로 한 거예요? 준현킴? 아 쟤 지인 이름? 왜 지인 이름으로 했데? 아 마지막인데? 아 지노. 진호를 알려준 사람. 아니 이렇게 맨진 오 시쿵 먹었네 진호 알려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진호 알려준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안 좋아해요 진짜 개그맨 바닥 맛있다 오늘 진짜 수익 많이 봤으면 은인이고 진짜 많이 잃었으면 그거지 그 원수지 원수 수익 많이 봤으면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했겠다 요요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바닥에서 좀 줘가지고 안 줄 것 같아서 시쿵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지 않을까? 준혁힘님 채팅치는 사람들이 왜 이리 없어요? 아 저희 매니저 모르겠어요 매니저님 어디 가셨어요? 스타 오빠 스타 오빠 저기 원래 쿵 오빠는 지금 공원 산책하러 가신다고 했고 올또 올또 오빠는 여친 보내주고 온다고 했고 어 리나바라기님은 리나바라기님 어디 가셨지? 라기 오빠 라기 오빠 오늘 그리고 원래 정규방송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더 없지 않을까? 그럼 준혁님이 저랑 좀 놀아주실래요? 그럼 좋고 구경 중이야 미안해서? 아니야 괜찮아 뭐 되겠지 뭐가 왜 뭐가 안 됐을까? 궁금하네 답답하네 나도 내가 내가 해주고 싶다니까 이거 안 줄 것 같더라고 뻥풀일 것 같아서 한 번 빼고 한 번 더 뻥풀일 수도 있는데 바닥 잡아볼게요 좀 애매해서 이렇게 한 번 가볼게요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네 이거 하고 주든 안 주든 그냥 거기로 거기로 가볼게 저기 종카로 가볼게 나 3 화면이 왜 이래 화면이 나 3층 7 3층 7 10층 8층 6층 죄송해요 악마머리비티 쓰고 왔을 때 그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 납치 당하셨나요? 잠깐만 그럼 이걸 보내면 된다는데? 이걸 보내면 된다는데? 아 이거 똥 맞네. 남준데? 괜히 태웠잖아? 존까 한번 가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회색이 됐지? 이게 또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왜 이러는 거야? 불안정하대 지금. 내가. 한번 가봅시다. 바닥 오늘 여기도 잘 잡히나? 한번 봐주고. 이건 솔직히 스케터 두 개만 나오면 되거든? 스케터 두 개나오는 게 어렵나? 그래서 사실 스핀값도 싸. 이게 근데 자꾸 올리면 안주긴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저요? 저는 여기서 한숨을 쉬고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준현님은요? 준현님은 안 피세요? 아 깊어진다. 어? 진입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연초 뼈요? 아니면 어떤 거? 어떤 거 뼈요? 연초 뼈요? 연초 뼈요? 연초 내가 맞춰볼까? 연초! 연초 맛세! 준현키님! 맛세! 아 진짜 큰일 났네. 개 깊어졌는데. 이거는 가야지. 리나바라기님은 라기 오빠는 전담 8년째. 아 진짜? 원래 연초 뼈다가 전담으로 바꾼 거야. 근데 연초 뼈다가 전담으로 바꿀 때 그 뭔가 힘듦 없어? 힘듦? 그냥 바꿀 수 있어? 막 그... 어차피 니코틴이 들어있어서 상관이 없나? 일주일 정도 선 딸림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상관이 다르긴 다른가 봐. 이거 어떡해. 나 좋은 거 어떡해. 존카 큰일 났어. 준현님 존카 큰일 났어 지금. 제발 진입. 진입. 준현님 존카 큰일 났어 지금. 시드는 다 할인님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요? 큰일 났는데? 아 어떡하지? 뭔가... 뭔가... 진입하면 가볼게요. 내려서 가기에는 아 근데 지금 시드가 너무 갑자기 줄고 있는데? 준현님 때... 준현님 존카 진짜 나한테 안 주나 봐. 아 저번에도 안 줬거든? 근데 내가 또 어디 가서 잘 주는 걸 봤어. 준현님 존카을.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러나? 보고보봐. 아 나는 그 연초 끊었을 때 그 거의 2주 동안 알아누웠어. 연초 뼜었거든 나는? 근데 연초 끊을 때 거의 2주 동안 기침 계속하고 기침 계속하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 이래도 안 준다고? 제발. 가래가 계속 나오고 연초 끊었을 때 가래가 막 이목금씩 나오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 전... 라기 오라버니는 참 일주일 전남에 불 열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다 녹아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니야? 올 또 오빠 모르겠어. 깊어졌어. 좀 커와가지고 지금 좀 커와서 깊어졌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멀리 가지마. 이쪽으로 와. 세 번째 줄로 와. 준현 님이 도망가신 것 같은데. 준현 님이 사라지신 것 같은데. 이번엔 주겠지. 보고 있어요? 준현 님 같이 기도해주세요. 제발. 제발 주세요. 와. 1, 2, 5라고. 여기 세 번째 줄로 오라고 넣어. 5곱짜리야. 오 이거 크겠다. 센세이. 아직 안 돼. 근데 아직 아직 이런 거 복구 아니야. 알지? 아직 아니야. 이거라도. 지금. 바닥에 쩍 갈려야 되는데. 이것도 복구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완전 죽이진 않았어. 다행이지. 그나마 좋다. 사탕 아빠 왔어 다시. 아니야 아니야. 공원 진짜 빨리 갔다 왔네. 옳도 오빠 카톡 카톡 했어. 옳도 오빠 카톡 줘. 카톡. 공원에서 와이파이로 하는 중. 아니 공원에 와이파이가 잡혀? 거기. 거기 공원 좋다. 베트남 좋다. 링크? 이거 링크 올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텔레로 문의 줄래? 텔레? 텔레 없대? 텔레 아이디 이건데. 텔레 괜찮아? 조졌어 지금. 잠깐. 조건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이쪽으로 텔레 하나 줘. 지금 줘 지금. 나 계속 기다렸다고. 광주에서 부산 가는 거 계속 기다렸다고 해서. 아니 옳도 오빠는 부산 가면 문의 주기로 했는데. 언제 오지? 내 채널을 못 찾나? 나 채널 바꿨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금요일 날 진짜. 진짜 손. 저기. 쿵. 쿵이 오빠랑 1대1 데이트 했으니까. 어디를 가볼까요? 그 추천 하나 주실래요? 추천 추천? 추천 추천? 나는 근데 솔직히 소통하기에는 텔레가 더 편해. 그거보다. 이거보다. 그 뭐지? 카톡 보다. 니나. 라기요 오라버니. 이뻐서 대충 봐도 눈에 잘 띈다고? 진짜 로우. 땅땅. 땅땅. 슈가도 괜찮고 하데스도 괜찮아요. 오늘 하데스 괜찮아요? 하데스? 하데스 나에게 주지 않는 그런 류의 게임인데. 아니 또 내가 회색이 됐잖아. 오 됐다. 아니 계속 이래. 불안정해 지금. 내가 움직이면 또 어떻게 움직이면 또 됐다가 또 어떻게 움직이면 또 회색으로 변했다가 난리야. 이거 봐 이렇게 줬다니까? 이렇게 가는데. 베팅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봐봐. 12콩짜리 갔는데 이거 줬다니까? 한번 12콩짜리 한 번 더 가볼게요. 하데스로 가볼게요. 변동성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줬었다니까. 울트도 오빠 하데스에 적금 많이 들어놓은 하니. 흐흐흐 흐흐흐흐 흐흫 아니 곱 더 나와야 되는데 곱 더 줘야 되는데 흐흫 흐흫 어? 흐흐흫 이걸로 안되는데 스핀 두개 남았는데 아니 확장마일을 더 떠야돼 흐흫 흐흫 나기오라보니 슬롯방송 두개만 남기고 다 구독취소했어? 아 진짜? 이제 내 내 아침에는 그니까 낮방송에는 고장이야? 이거 봐 또 안준대 한 번 더 가보자 바닥은 의미 없잖아 얘는 한 번 더 가보자 저녁방송은 그럼 라기호라버니 누구꺼 봐요? 궁금한데? 아 4열 쉽지 않은데? 이거는 2열에 한 번 더 떠줘야 되는데? 3열이나 2열에? 아니면 1열? 오 좋다 2열 배꼽 배꼽 대박 대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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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지 마 와일드다 나이스 센세 땅땅 좋아 1층 1층 진입 배꼽이 나왔어 진짜 대박이다 배꼽이 이거 얼굴 안 대니? 아 아쉽다 저 얼굴 진짜 컸을텐데 와 대박 와 대박 야 하데스 추천 좋았다 준영킴님 똥 좀 아니 얘 그 담배값 좀 한 번 주고 갈게 담배값만 주고 갈게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하면 서운할거 아니야 담에 안준대 그러면 오늘 적금 타네 하니 오늘 적금 타네 근데 그 그 이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또 방송중으로 먹긴 먹거든 근데 그러다가 또 또 쭉 내려가더라 이제 잘 지켜야돼 이게 중요해 지금 잘 지키는게 중요해 아니 이걸 잘 지키는게 아니라 오늘 10층을 가보자 10층을 가보자 10층을 담배값 10층 pause 5 cœur 10iğ 황amas я 20'd 10th 10 이거는 내가 이걸 좋아해. 슈가천보다 나는 슈가를 더 좋아해. 하게 됐어. 슈가가 있는지 나는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거든? 바닷가 한 번 돌려볼게요. 준영키님 와일드 베스트도 잘 돼요? 볼또 오빠 슈천. 난 근데 슈천보다 이게 더 좋더라. 솜사탕님 그리카 추천. 이렇게 추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추천해서. 추천해서 많이 먹으면 혹시 알아? 하니가 선물이라도 준비해놓을지. 안 돼. 안 돼. 안 돼. 흐르지마. 아 이거 바닥이지? 나 뭐하고 있대? 나 슈핀 놀리는 줄 알았어. 정신 없다. 정신 체리. 슈케터 하나 더? 설마? 벌써 준다고? 슈케터. 콩이 오빠 비웃었어? 빨갱이. 빨갱이. 아니 슈케터를 왜 이렇게 줄 것처럼 이러는 거야? 소세지. 별 나와라. 아니면. 어 노랑이 좋고. 별, 별 두 개만 더 나와라. 별 두 개만.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아니 슈케터가 왜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좋아. 아하. 아하. 아니 여기 터져줘야 하는데 지금. 하트 만나고. 오 보라돌이 터지고. 별 내려와라. 아이구야. 오 노랭이 좋았고. 별? 아 별 안 되는구나. 어 이거 너무 약한데? 어? 일하려고 온 숙전이 아닌데? 바닥에서 똥 뺐는데. 바닥에서 똥 뺐는데. 한 번 더 가보자. 딴딴딴. 다들 최애 게임이 뭐야? 최애 게임? 나 그거 궁금하더라. 계속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임. 그게 궁금하더라. 슬롯. 프로그마틱 슬롯 중에서 들어가면 난 이건 무조건 한다. 어 심쿵. 쿵이 오빠는 레빗가든이랬고 맞지? 원래 홀리데이 좋아했었는데 레빗가든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치? 하트. 라기오라버니는 와와리 1번으로 하고 넘어간다고? 아 진짜? 그게 약간 그 처음 들어와서 그거야? 나도 한 번 가볼까? 와와리? 근데 와와리도 약간 좀 악명높은 게임이던데? 진짜 잘 주는 게 흔하지 않다고 하던데? 아 진짜 왜 이럴까? 진짜 계속 안줄까? 좀 올려볼까? 일하면 또 또 시대. 아 십쿵씩 갈걸. 응 먹고나서는 십쿵씩 갔어야 되는데 그치? 바닥도 잡아보자. 바닥도 잡아보자. 아니야 꿈에 가보자. 아 많이 못 가겠어. 이게 내려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 말까? 안준데 오늘 슈가? 가지 말까? 갈까? 도망갈까? 아 와와리가 갬블치고는 잘 안 빠져서 갬블 좋아하는데 와와리는 진짜 근데 풀스팅까지 좀 쉽게 가더라. 다른 거에 비하면 진짜로. 준현님은 슈가는 풀이 안 잡히면 어려워. 이거 가 말아? 튀어야 돼? 아니면 이거 가야 돼? 나 물 좀 먹고 올게. 슈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매해서 다들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럼 튀자. 다른 거 많으니까. 맞아 올드 오빠 튀어 튀어. 맞아 맞아. 와일드 웨스트 골. 와웨골 말하는 거죠? 와일드 웨스트 골. 메가웨이? 이건가? 와일드 웨스트 준현킴님. 와일드 웨스트 메가웨이 이건가? 그치. 수켤헉. 골. 어 볼빨간 덕배님. 요즘 미션 피싱 잘 나오던데요? 미션 피싱 한번 가볼까요? 덕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니 오늘은 정규 방송 아니고 그냥 그냥 그거예요. 그 뭐지? 그냥 그냥 돌발? 돌발 방송? 미션 피싱이 뭐지 근데? 럭키 피싱이 아니라 미션 피싱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나 처음인 것 같은데? 나 볼 빨간 사춘기 노래 좋아하는데. 여행을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다요. 제발 날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목... 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나. 이거 아니라고요? 와웨골인가? 그냥 이건가 보다 그러면. 그냥 이건가 보다 그러면. 아 미션 피싱 동전 줍기도 괜찮고 막 바닥도 나름 괜찮게 잡히고 라기 오라버니 늑대? 웨어 월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라기 오라버니가 늑대라고? 나 늑대야 한 거야? 자기소개? 땅땅땅땅. 별 나와라. 별 나와라. 아 늑대 그거 웨어 월프 말고 늑대 신규. 신규 늑대. 어 무슨 일이야? 와일드가 여기 여기 바뀌었어? 어? 킹스 오빠 안녕하세요. 딸낸 갑자기 시간에 갑자기. 본방이요? 아 이거 갑자기 돌발이야. 돌발이벤트. 아니 한이 갑자기 돌발 방송.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어때? 구독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새로 오신 분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하니가 방송할 때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허니펀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짜자! 허니펀츠님이 스물, 스물아홉 살에. 스물아홉 살에 뭐, 뭐였더라? 내가 얘기했던 거 있어. 근데 추가 너무 안준다. 라기오라버니 좋아요 이제 누룸. 와 진짜. 그럼 내가 말을 했어야 했네. 이렇게 좋아요 누르라고 나 이거 처음이야? 아닐텐데? 이거 더 안 줄 거 같지 않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고 마지막에 조금 올려서 느낌 한번 보고 마지막에 올려서 갈지 한번 봅시다! 맞아요 저분 신들린 분이 저분이라니 이렇게 내외하는 거야 저분이라니 한이라고 해야지 츄스 4개 받았다 나이스 츄스를 이제 주는구나 아우 와일드 와일드 까비 나 이거 금액 왜 내렸... 이거 왜 내렸지 나? 나 시드 왜 내렸지? 하니님 오늘 로켓 안 갔어요 로켓 가볼까? 로켓 가볼까? 로켓 한번 가보자 가보자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하니님 하니님 오늘 우리 가족 되기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놀러올 때 우리 가족 되기로 하지 않았어? 하니네 가족?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난 있는데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난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갈게요 준영키님 괜찮아요? 준영키님 좀 더 봐야 아쉬워? 아쉬워? 그전에 많이 했잖아 다른 거 왜곡된 기억 같아요 나 왜곡된 기억이야 안 줄 것 같아요 웨스트 와일드 웨스트 끝 그쵸? 다른 분들 거 해도 돼요? 진짜 감사해요 아니 왠지 이거 시드 올려서 엄청 나를 안 주려고 그렇게 꼬시고 있는 기분이야 승리를 위해 스핀하세요 승리를 위해서 스핀 한번 해볼게요 3750 맥바구 가보자 진입 주겠지? 주겠지? 허니펀치님 이제 우리 자주 봐요 그러니까 그 뭐지? 신쿵 오빠가 난 처음 봤을 때는 나만 봤었는데 이제 다른 데서도 너무 인싸가 돼버렸어 킹스 아빠 적금 넣은 닭집을 가자 닭집 갔다 왔거든? 그런데 또 진입 안 줬어 진입 또 안 줬어 이것도 안 줬는데? 조졌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올려갖고 열바꿈은 가보고 안 주면 그냥 티티 할게요 나이투 티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전에 바닥 줬으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킹스 아빠 킹스 아빠 늦었네 닭집 또 가볼까 근데? 닭집은 진짜 안 줘 근데 내가 잡아보자 손으로 진입 왜 이렇게 안 주냐 진짜로? 너 이럴 수가 있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립 가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거의 한 150바퀴 돌렸거든요 라기 오라버니 와와리 와일드 와일드 리치 한 번 가볼게요 라기 오라버니의 와와리 오케 하디 바로 가는 거지 화이팅 왈와리 왈와리 해서 많이 먹어보자 여기에 진짜 이 매가 이런 것만 떠주면 진짜 대박인데 먹기만 20 20 너무 낮은데 너무 낮은데 와와리 어? 무슨 일이야? 나 왜 수집 눌렀어? 아니 나 캠블 하려고 했다고 아 망했다 7개로 어떻게 먹어 제발 아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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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까지였는데 이거 연결돼야 되는데 제발 7스피밖에 없거든요 오 오 좋아 config 맨증 맨증 좋다 맨증 좋다 ek 벤징 좋다 나 와바리 계속 가도 얼마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와바리 왜 이렇게 나한테 짜지 했는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와바리는 스피스 적게 가는 걸로. 와바리는 스피스 많이 가지 마세요. 와바리는 스피스 적게 가세요. 이제 바닥 조금 놀아주고 바닥에 조금 뿌려주고 바닥에 요거만 뿌려주고 가볼게요. 먹었으면 이렇게 주고 가야 돼.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안 올 거면 안 줘도 돼. 아기 오라버니 본인이 잘해서 주는 거임. 진짜 아니 추천도 좋았고. 나도 이거 클릭 실수한 것도 좋았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 실스핀 아니고 그 스핀 더 컸으면 더 먹었을까? 아닐 거야 그치? 실스핀이어서 그렇게 둔 거일 거야 그치? 좀 인간적이라고. 근데 있잖아 나 막 혼자서 실로 뚫릴 때는 이렇게 막 실수하지 않거든? 근데 이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되게 정신 없나봐. 해야 돼. 그럼 다음에 또 안준대. 미션. 덕배님 계세요? 덕배님. 덕배님 계세요? 덕배님. 볼 빨간 덕배님. 볼 빨간 덕배님. 없나봐. 늑대 먼저 갔다 오자. 라기 오라버니 있으니까. 울트 월드. 나왔다 덕배님. 미션 피싱 다시 가자. 성격이 급해갖고. 피싱. 미션 피싱. 월적은 숨길 수 없죠? 월적 한 번 주시나요? 아 구멜비추예요? 파이팅 올리고. 지금 방금 먹고 온 참이니까 약간 요걸로 요것만 가볼게요 우선. 느낌만 보게. 그러니까 줄 것 같으면 금액. 어? 아 리스팅까지 주는구나. 아니니 로켓 탈 때는 실제까지 말아줘요. 운전 중이니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해주라고? 뭔가 현금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알겠어요 허니펀치님. 그거 안 할게요. 출제까지 안 할게요. 나 물 먹고 올게. 잠깐만 내가 없어졌대. 어? 내가 사라졌다. 내가 사라졌어. 어? 잠깐만. 아이씨 내가 사라졌어. 꺼내요. 으음 ties 음 approaches 하핳 잠깐만 올려서 한 번 가볼게요. 똥수핀 잘 뺐고. 오른쪽 바닥은 동전. 오른쪽 바닥은 동전. 그게 무슨 소리지? 오른쪽. 그러니까 왠지 똥 줄 것 같더라고. 내가 방금 먹고 왔잖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았어, 약간. 진입을 안 주는데요? 좋아? 아. 짐 줄 줄 알았지. 슬롯 하니가 100% 보증하는 메이저 놀이터. 혹시 놀이터 찾고 계시다면? 아니면 하니와 4대 한번 맞춰보고 싶으시다면? 무늬무늬 한번 주세요. 난 솔직히 여기가 더 편하더라고. 여기 이거 있잖아. 텔이 더 편하더라고. 이쪽으로 무늬무늬 줘. 나 솔직히 카톡보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 근데 내가 텔이 더 편하다니까 그거 막 이상한 친구들이 그거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니니? 그거 막 예전에 무슨 7번방 사건인가? 무슨 아무튼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 오늘 바닥 진입 진짜 안 된다. 근데. 오늘 바닥 진입 진짜 안 된다. 이거 해야 되나? 주소 알려줘. 좋아 좋아. 여기서 덕배님 여기 동전을 가라고? 진입하면 동전? 구매하면 낚시인데 아 잘 뽑아야 돼요 좋아 집게사장 두배 좋아 덕배님 저 폭탄 동전 많은데 떨어져야 맞돌인데 저 폭탄에 동전이 많아가지고 떨어지면 얘 왜 왜 왜 다 먹어? 오 이렇게 두배가 되고 이렇게 돌아 또 먹어? 오 아 이러면 공간이 더 많이 생겨서 동전이 나올 구멍이 이대로 끝났는데 아 먹은 것만 챙겨가요 아 진짜 구매로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왼쪽 거 구매하면 낚시인데 아이템 잘 뽑아야 돼 아 그거 신발 뽑으면 안 되는 그거지 아이템 아.. 아..씨.. 눈물 나려고 해. 어떻게 바로.. 신발을.. 라기울어머니 보고 있었어. 너 너무 덥네? 와..얼굴 빨개졌어. 와..얼굴 빨개졌어. 와..얼굴 빨개졌어. 아.. 그러니까.. 낚싯대를 쫙 던졌는데 낚싯대를 쫙 던졌는데 거기서 신발이 신발이 떴어. 여기까지 보고 요거는 가볼게요. 낚싯글 추가 뜨면 맛있는데. 어? 추가 뜨면 맛있는데. 추가 뜨면 맛있는데 추가가 안 떴어.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면? 내가 너무 못 뽑았지 않았을까? 하지 말까?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잘 뽑아보자 제발. 왜 처음 번부터 신발 뽑지 말고. 아니야! 나 잘못 눌렀어! 아니야! 나 그냥 이거 그냥 아니야! 조졌다. 어떡하지? 나 잘..잘못 눌렀어! 아니 나 누른 거 아니고 그냥 이 창을 그냥 이 창을 선택하려고 한 건데 저게 눌러졌어. 진짜로! 아 덕배니 놔?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동전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 폭탄으로? 동전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 폭탄으로? 동전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 폭탄으로? 아 꽉 찬 동전은 가져가는 거구나. 그 동전이 여기 또 나와야 돼. 아니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동전이 나와야 돼. 막 누르는 것도 기술.. 기술 좋다. 모르겠어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 진짜.. 아 유헤스틱님 안녕하세요. 슈가천 추천 가능한가요? 네 추천 가능하죠. 저 그.. 지금.. 슈가 가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왔는데 슈가천 가서 한번 복사 한번 해볼게요.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엄청 안 줬잖아. 진짜 신나는 척 하고 있네. 나 안 신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사고라고 부르죠. 진짜 마지막 이거 낚시하고 가자. 낚시. 아 진짜 이거. 그래 이거. 낚시꾼 내놔라. 짜증마. 더워. 보일러 좀 꺼야겠어. 덕배님 우리는 이래. 갑자기 얼굴로 띄고 오지게. 아니 낚시꾼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아 진짜. 근데 슈핀이 지금 추가 낚시꾼을 받아왔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추가 낚시꾼 언제 나와? 낚시꾼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 어 조잡네. 어? 조잡는 것 같은데 이제? 덕배님. 제가 실수해서 이런 거죠? 이게 원래 이런 애가 아니죠?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죠? 슬롯에 꾼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주는 게 아니야. 난 또 주는 건 줄 알았지. 늑대. 난 근데 있잖아. 이거를 분명히 돌렸었거든. 이것도 있는 거 보면. 근데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바닥 한 번 돌려서 기억을 끄집어내보고. 저거 요즘 뱀피급 회사인데. 아니 근데 요새 뱀피도 엄청 깸불 터지는 거 알아요? 뱀피. 뱀피. 요새 갬불 엄청 터지는 거 알아? 나는. 나는 심지어 뱀피에서 그거 5천별도 한 번도 못 먹어 봤어. 크게 먹은 적이 없어. 후우. 라기 오빠가 저렇게 우는 거야? 후우. 아 이거 기억났다. 오 좋아. 수집 3개 되면 이거 당금 해제되고. 여기서 수집 9개가 되면 여기 해제되고. 좋아. 미니머 같고. 미니또머 같고.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두 개 더 잠금 해제해야 돼. 제발 하나 더. 끝났대. 아닌데? 덕배님 저 오늘 3,400배만 먹어보고 갬블로 다 따지네요. 아 덕배님 요새 갬블 진짜 안 돼가지고. 갬블. 갬블. 갬블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갬블똥이야. 이렇게 하고. 갬블을 진짜 확률을 줄였나봐. 그게 내가 한 두 달 전에 멀린에서 맥스를 좀 크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지금 그렇게 변한 게 아닐까? 안 준대. 가자. 메이저 좋았다. 오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셨으면 좋아요 꾹 누르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조금 이따가 할까? 그럼 그전에 추천 게임 하나 넣을까요? 오오라님. 메이저로 시작하는. 메이저를 받고 시작하는 스피. 마음이 편하네. 메이저가 있어서. 메이저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맨징이잖아. 그치? 덕배님 간담 맥스 한 번 먹으러 가볼까요? 아니 갬블 안 된다니까. 근데 나 지금 여기 많이. 그때 맥스 좀 크게 먹었거든요. 거의 한. 구. 구억. 구억 육천 먹었어. 안 보이지? 구억 육천 먹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멀린 맥스로 나 구억 육천 먹었어. 구억 육천. 맛있다. 센세.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으면 바닥 한 번 돌려주고. 갈게요. 다혈자 끝줄 고. 덕배님 블랙리스트 올라갔네. 근데 나 다. 다 받았어.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 지금 금지 단어가 있어가지고. 다 받았어. Jiarda 살은野 ve Ruder 안sticks임. 꼭 and we xxx altitude 그것을 다뤘야 아 Uh kidnagy好不好. 이렇게 맞 view another Rawki amaReiLe epilepsy barre. 근데 저는 다른에서도. 왜 공범 취급 받을까요. 웬 공범? 덕배님 블랙이에요? 먹었어요. 추천 고마워요. 허니, 로켓. 로켓 한 번 가볼까요? 덕배님, 근데 저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공범 취급 받을까요? 웬 공범? 덕배님 블랙이에요? 허니펀치님 이거 되는데, 채팅 되는데 지금 신호등인가 본데 운전 중인데. 근데 나 깻 불은 진짜 조금씩 까, 이렇게. 요새 깻 불 너무 터져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커지거든. 이 라기오라버니 멘칭 다행이죠. 와, 이게 안 터지는데? 아니 조금씩 하면 또 안 터지더라고. 그림보기 20쓰? 25쓰, 30쓰, 가야지. 덕배님 프라그한테 어카로 후드러 맞아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왜 그럴까? 근데 약간, 이게 그, 프라그가 주는 게 거의 약간 뭐라 그랬지? 뭐 한, 주는 거 반. 뭐 안 주는 거 한, 주는 거 30%? 안 주는 거 한 40%? 뭐 터지는 거 한 20%라고 치면은 그, 금액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 같아. 딱 줄 거 같을 때 금액을 딱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냅다 들이부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런 거 같지 않아? 아, 슬록 고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라기오라버니 가뿐하게 30%? 그러니까 나 그래. 오콩 같거든, 이게. 그래서 생각 없이 눌렀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림이 안 좋아요. 안 맞아요. 라기오라버니 그걸 모름? 터질까봐 금조해서 갔거든. 안 터추네, 이걸. 스케터? 하나 더? 스케터? 여기서 스케터 나와도 약간 억울해. 덕배님 주겠지? 주겠지? 오, 시드가 사라졌네. 아, 근데 나도, 나도 약간 그거 공감해. 너무 공감돼. 아, 이번에 주겠지? 이번에 줄 거 같은데? 그러다가 근데 나 그 저번 주에 저번 주, 이번 주에 방송하다가 진짜 다 사라지고 방송 끝날 때 됐는데 10콩 남은 거야, 10콩. 10콩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와, 모르겠다 하고 슈가천 가가지고 10콩을 때려박았다? 근데 100콩이 됐다? 슈가천이 약간 그런 거 같아. 한 방,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라이옹스 안녕. 라이옹스. 그래, 나 원래 이 시간은 녹방이 맞지. 원래 정규 방송 시간 아니니까. 하지만 오늘은 녹방이 아니죠. 라이옹은 오늘도 와서 엑스 칼리버를 추천하고 있거든. 저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라이옹이 추천해서. 살짝 올려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가볼게요. 두 번 터지면 나가고 그냥. 개똥. 개똥같은 새끼. 허니님 이십스 핀이 그림이 좋다고? 알았어 그럼 이십스 가볼게. 좋아. 이십스 가볼게. 와 죽는 줄 알았다. 이십스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하니. 덕배님 점점 금액 올리다 오메 이러다가 뒤지겠다 싶어서. 아 맞아 그 단어 쓰면 안 된대. 뭔가 이런 원과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 쓰면 안 돼. 근데 뭐. 그제야 주는. 그러니까 낮추면 안 돼 낮추면. 계속 울리면 올리고. 아 진짜 낮추면 안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나. 허니펀치님 그림 안 좋은데? 허니펀치님 그림 안 좋은데? 허니펀치님 그림이 안 좋아. 라이영님 방송 최초로 썸메일보다 화면이 더 이쁘네. 아 진짜 나이 예뻐. 근데 라이영님 저번에 와서도 이 말 똑같이 했던 거 알아? 똑같은 말 했어. 똑같은 말 했어 나한테. 그림 너무 안 좋은데? 방송 최초로 썸메일보다 화면이 더 예쁘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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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라졌어. 오! 스핀값은 주겠다. 라이오스 누나 쇠골에 점이 하트 모양이네. 이거 목걸이인데 라이옹님? 라이옹님 이거 목걸이인데? 라이옹님 이거 초커야, 초커. 괜찮지 않아? 멘징 줘서 이제 티티 해볼게요. 이거 뭐 그냥 쏘쏘? 쏘쏘? 엄청 먹지? 요새 로켓에서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봐, 줄게. 슈가. 슈가. 짠! 유에스트님 계세요? 유에스트님? 유에스트님 계세요? 유에스트님? 슈가 가볼게요, 슈가천. 슈가천. 슈가천은 슈퍼로 가야지. 딱 가보자. 렛츠고 하니. 눈이 봐. 라이옹님 안 보였어요? 나 잠깐 내려가서 한숨 좀 쉬고 왔어. 땅땅땅땅땅땅땅. 허니님 최애 게임 아블 추천 가능? 가능 가능. 슈가스팬 주려나? 누나 잠깐 안보여서 폰 풀 밝기 했어요. 아 진짜. 잘했네. 밝게 해서 봐. 눈부시지 않나 지금? 슈가, 슈가천이 밝아서. 다들 하니 가족되고 싶으신 분. 가족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우리 프로필 누르면 링크 하나 있거든요. 그 링크 들어가면 카톡 하나 떠요. 그럼 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이쪽 텔레그램으로 1대1 문의 주셔도 되고. 알겠죠? 슈가천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조금만 볼게요. 빨갱이? 노랑이 나오고 노랑이. 노랑이. 오 노랑이 좋아. 고라돌이. 고라돌이 나와라. 사탕 좋구. 잠깐만. 지금 두 개 남았거든? 더 줘야 돼? 오 빨강이. 나이스. 오구오구 라이온. 라이온이 오구오구. 좋아. 좋아 좋아. 여기 128곱 있어. 아니야 이렇게 흐르지 마. 마지막. 아 흘렀다. 슈가 좋네. 슈가천. 잠깐만. 바닥으로 똥 좀 빼고. 똥 빼는 금액인데 너무. 텔레 아이디가 오구오구. 텔레 아이디가 오구오구.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있더라. HN, HN. 하니하니 오구오구. 맞아. 하니하니 오구오구. 로 연락 주시면 돼요. 텔레그램이 난 더 편해. 카톡보다 텔레그램으로 연락 줘. 오구오구. 똥 빼고. 올려서 가면 안 줄 것 같은데. 한번 요렇게 가볼게요. 이다. 뜬다, 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 끝나고 있을 때? 추스 받았나? 빨갱이? 잠깐만 문이 와가지고 나 그거 텔레 좀 할게.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거기 물어보고 있어. 여기 들어왔는데. 아니 다들 근데 어디 갔어? 채팅 어디 갔어? 전멸이야? 채팅장 전멸이야? 다들 어디 갔어? 이걸 또 주네? 이걸 또 준다고? 한 번 더 가볼까? 이걸 또 주는데? 이제 크게 가면 먹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간다? 진짜? 이렇게 간다. 나 지금 거액 쓰는 거야. 거액? 나 25금 잘 안 가. 진짜로. 라이형수 캔만 보고 있어요? 하트 안 주는데? 유에스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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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명 좀... 조졌다. 진짜로. 유에스틴님. 유에스틴님. 아... 아... 라이형이... 리나바라기 어서오고. 라이형은 리나바라기 오빠 너한테 삼촌이야. 삼촌. 어서오고 그래. 그리고 리나바라기 오빠가 너보다 먼저 있었어. 라이용. 너가... 너가... 너가 나중에 왔어. 너. 이거 진짜 왜 이럴까? 똥을 몇 번을 빼야 되는 거지? 라이용 사이버 세상에서는 다 절친이야. 현실에서는 바로 행님 행님 하지. 라기 호라버니. 아직 60도 안 돼. 하니 펀치님. 문의하면 직접 답장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답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막 뭐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것도 바로 거기... 그... 거기다가 놀이터에다가 문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걸 어쩌지? 두 번 뻥스가 나왔으니까. 11월 9일. 11월 10일. 1월 10일. 가볼까? 그만 할까 그냥? 이제 도망갈까 얘도? 가자. 아직 추천 있으니까 추천, 추천. 추천 가보자. 건담을 가야 되거든요 또. 리나 말하기는 라이 형님 우리 만나는 거 극비에 붙입시다. 만나기로 했어? 이제 따로 따로 연락했어요? 덕배님 감담 진짜 하는 거예요? 캠블 들어가자. 근데 나 이거 콩은 많이 못써. 내 콩, 내 소중한 콩 많이 못써. 요거 요렇게만 가볼게. 좀 무서워서. 근데 이건 너무 적다. 손사탕님 저도 리나바라기님 많이 봤어요. 근데 리나바라기님 이제 다 구독 삭제했대. 나만, 나만 남겨놨대. 나랑 한 명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랑 한 명만 남겨놨대. 누군지 좀 궁금하긴 해. 아, 리나바라기님이랑 그 손사탕님이랑도 알고 라이 형님이랑도 다 아는 사이구나. 어, 어, 어. 잠깐만요. 다른 데서 다 아는 사이구나. 그래가지고 인사를 한 거구나. 라이 형 리나바라기님 자주 보임. 슬롯에 진심인 분. 슬롯에 진심인 거 맞지? 슬롯에 진심인 거 맞지? 난 모르면 누구지요? 모르는, 모르는데? 이번에 터지면 나 그냥 간다. 덕배님. 이번에 터지면 진짜 그냥 간다. 안 돼! 22수 갈걸, 22수. 나 왜 26수 갔지? 이번에 터지면, 이번에 터지면 진짜 간다. 26개로 가라고요? 26개 갔다가 죽었는데 또? 아니야, 풀싸 아니고 26갈라고 했다가 죽은 건데. 아아악! 올또 오빠 샤우팅에 놀랐어? 미안해.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아아악! 바닥에서도 가끔 잡히더라고. 바닥 금액 너무 작다. 바닥에서도 가끔 잡히더라고. 그치? 건담이 잘못했지, 올또 오빠. 아, 진짜 속상해. 건담, 건담 다 해부해줘. 5급 좋았다. 건담 진짜 다 해부해줘. 지구 따위도 지키지 말라 그래. 진짜 열받아. 넌 줄거니? 나 지금 많이 터뜨리고 왔거든? 3위? 나쁘지 않아? 아, 덕배님. 미국인데 했다 버렸어요. 아, 진짜로? 미국에 있어요? 라이온 맥스고비라니. 나 저번에 이거 5랑 6떠었는데? 진입할 때? 아, 진짜 나 했었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인지 했네. 아, 자러 간다고 그래서? 했다가지고. 근데 덕배님 그거 했어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했어요? 저 원래 생방시간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한국시간으로? 12시부터 2시까지?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오후에? 밤을 꼴딱 새 버렸어요. 어쩌다가. 세 번째 판에 크게 준다고? 1번은 재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본방 할 때 내일 다시 놀러와요. 덕배님, 알았죠? 오늘은 가서 좀 자고 밤을 새 버려서 피곤하겠다, 내일이. 재물 싫은데? 추스 주지? 라기오라본이 똑같은 멘트 어디서 본 듯? 누구야, 누구? 내 멘트 따라하는 사람 누구야? 나 신입인데? 메가! 스피 하나 주고 스피 하나 더 주고 이게 미끼라고? 다음 판 진짜 큰 거 온다고? 안 올 것 같은데? 라이온스. 그래? 한번 가본다. 진짜 큰 거 와야된다.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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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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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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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번째 봤지만 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이온 지금 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가리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얘 어디 갔어 라이온 이온아 이온아 라이온님이 퇴장하셨습니다 허니펀치님 근데 찌는 네 번째에 줄 것 같은데요 저 꺼시지 말아 주실래요 아니 근데 엑스칼리브가 이렇게 안 주는 이번에 진짜 느낌 없는데 바닥 좀만 돌려보자 잠깐만 이대로 바닥 좀만 돌려보자 저쪽 좋아요? 잠깐 고민 좀 가보자 킹스 아빠 킹스 아빠 아빠 킹스 아빠 없네 진짜 내 모든 걸 걸었다 와일드 이거 뜨는데 바로 진입했어야 됐나 허니님도 자객이야 아니겠지 벌써 느낌 좋다고? 곱이 너무 약한데 아 케이가 여기 있어야지 아직 몰라 아 안되는데 와 이거 크다 이거 크겠다 슈퍼 슈퍼 이대로만 가자 제발 제발 아까 끝까지 민증해줘야 돼 아니야 이대로 사라지면 안돼 안되는데 지금 마지막 스핀 아니야 이제 라기호라버니 와 라기호라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 데 가볼게요. 맞아. 이 정도면 적당히, 적당히. 내 오콩 가져갔네. 근데 허니님 다음 추천 게임 아불인데 아불이 뭐야? 아불 어떻게 들어가? 아불 어떻게 들어가? 아불 어떻게 들어가용? 아불? 아불이 뭐야? 아, 아즈텍 블레이즈가 아불이야. 아즈텍 블레이즈. 근데 나 게임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거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돼? 화장실 갔다 와도 돼? 갔다 올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춤은 좋은데 왜 인도노래 나오냐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같은 여자 벌써 네 행복을 빌어. 이거는 볼일 중. 그리고 하니 둥당. 아르텍 블레이지 시작해보자. 옆은 끼고? 소리가 안 들리네. 좋아. 후 하. 후 하. 바닥 한번 볼게요. 아이. 후 하. 와. 바닥 맛있는데? 바닥 좋은데? 바닥부터 좋아 버리네. 진입까지 됐는데? 나이스. 하늘. 이거 뭐야 뭐야 뭐야? 하니님 우리 인연이 될 상인가? 하하. 하하. Wooun. 진입 이렇게 1콩도 안주기 있어? 하. 으하. 진입 이렇게 1콩도 안주기 있어? 바로 진입 가볼게요. 허니님 자객이라고? 근데 아즈텍 블레이즈는 자기 게임은 아니잖아 아니 왜 여기 생겼대? 라이프 3개 남았는데 라이프 2개 남았는데 안 되는데 라이프 없는데 야 안 줄 때 진짜 안 준다고요? 이게 막 엄청 안 주는 건 못 봤는데 진입 안 되나? 근데 진짜 안 준다 나 이렇게 안 주는 거 처음 봤어 아즈텍 이거 2개만 나오면 진입이잖아 할 수 있다 이거 2개만 나오면 진입이잖아 아까 보신 거 아님? 뭘 봐 뭐를? 아까 봤잖아 그치? 이거 2개만 나오면 진입이잖아 맞아 석하자라 에이쿠 진입 될 거 같은데? 안 주는 거 오늘 보내요 그러게 오늘 안 주네 진입 한 번 가자 진짜로 이것도 켰는데 린스핀씨 추가 라이프도 켰는데 아까 전에 바로 진입되길래 진입 잘 되는 줄 알았지 슬로타니가 100% 보증하는 메이저 놀이터 안이가 직접 1대1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텔레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프로필 링크 타고 카톡이 편하신 분들은 링크 링크 타고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세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안 줬네 잠깐만 풀렸다 한 번만 더 가보자 어때? 마지막 2열 좋았고 라이프 5개 남은 이게 그림이 맞아야지 라이프를 주는 거 아니야? 아아 이렇게 하지마 좋아 센세바리 맛있고 나이스 와일드 센세 맛있어 허니야 이거 잘 주네 센세바리 또 아 끝났다 까비 잘 먹고 갑니다 뽀찌 주고 가야지 뽀찌 뽀찌는 요걸로 주자 39만원 라이언스 엑스칼리버에서 수익 야무지게 땄지 어디 갔었어 나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엑스칼리버 그거 그거 자객게임이 됐어 라이옹 너 아까 손들고 있었어야 됐어 또 진입 주는데? 뻥이겠지 이거는? 이거 사열 안 좋다 하나 더 커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와일드 좋았고 좋아 나이스 라이형 너 손들고 있어 저기 가서 엑스칼리버에 액자도 꺼내지 말고 손들고 있어 지금 좋아 와일드 잘 나오고 왜 가? 바닥 좋네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아니야 근데 아니 뽀찌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진입을 줘가지고 뽀찌 총만 주고 갈게요 허니님은 우리 가족이 될 사안인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사례 한번 맞춰보실래요? 짱짱 자기에게 길은 험하구나 왜 아쉬워해? 땄으면 좋아해야지 잘 먹었으면 좋아해야지 어 지금 이제 추천게임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추천게임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다면 하니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지금 막 끌리는 그런 그런 사이언 매니아로 가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은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추천게임 넣어주세요 얘가 진짜 안 줬었거든. 오늘은 과연 줄지. 허니펀치님 뱀파 추천 받긴 하는데 내가 금액을 진짜 조금 가. 100원으로 가 거의. 100콩으로, 아니 100다리로 가. 100다리, 200다리 이렇게 가. 걔는 줄 거라는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5천배잖아. 그래서 100콩으로 가도 5천배 먹으면 50콩인가? 50콩인가? 라기오라버니 닌자도 한 번 주요. 알겠어요. 그러면 허니님 뱀파. 라기오라버니 닌자. 좋아 좋아. 저희 킹스맨 아빠가 저희 놀이터 가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와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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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려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사라졌네. 이따가 오면 다시 축하해주는 걸로. 이제 줄 것 같지 않아? 느낌 한 번 보자. 어 좋아. 좋아. 우와 싸이언. 화니님 이제 크게 줄 듯 올려서 보고. 올렸어 그래서. 크게 줬으면 좋겠다 진짜. 내려오고. 큰일 났는데? 잠깐만 이거. 아니 끝까지 몰라 얘는. 빨간 색깔 되나? 안 되네. 아 된다. 나 있다. 크다 이번 판. 뭐가 크다는 거야? 손해가 크다고? 내 손해가? 올드 오빠 추스 나와라. 그러니까 제발 추스 안 나오면 답이 없으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림이 맞아질 수도 있어. 핑크 색깔 나와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싸이언은 많이 먹었대 이제. 하아 뱀파 가보재 뱀파. 뱀피 파티 가보재. 한숨 좀 쉬고 올게요. 아까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씨드 무슨 일이냐고. 28곱 128곱? 이씨. 진짜 이거 뱀피. 하지 마세요. 그냥 씨드 녹는 게임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와 120곱 가기 힘들다. 아 라기오라버디. 진짜 인간적이 많이. 한이라고 편하게 불러. 라기오라버디. 아 이거 봐봐. 10공식 갔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 몇 번이야 지금? 나 머리 붙어올려고 해 지금. 내 알. 내 알 금액 올리면 들어가는데. 올릴 생각은 없고요. 미친 거 아냐 이 정도다. 50% 아닌 것 같아. 이거 한 10% 진입 확률 한 10%? 어 수집해야 되는데. 어 좋아. 256. 256 간다. 허니스. 259 간다. 256 간다. 허니스. 잘 보고 있더라. 누나가 보여준다. 어 누나라고 불러라. 하니 누나라고. 센세가 너무 작아. 뱀파이어 나와라. 센세가 너무 작다. 오 얘. 이걸 준다고? 와. 올또어라 버니. 웃겼어? 라기오라버니. 잘못 누르는 기술. 잘못 누르는 기술 좋았지. 펀치. 허니. 허니 멘징이 사람 쳤네. 그러니까 멘징이 사람 쳤어. 나쁘지 않았어. 아 흐른다고? 아니야 마지막은. 맞아줘. 와. 근데 이거 몇 배인 줄 알아? 지금 100콩씩 안 돼. 2000배야 2000배. 지금 2000배 먹었어. 말이 돼? 이게. 2000배인데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거 맥스가 5000배잖아. 이렇게 가서 맥스 먹으면. 50콩이라니까. 50콩3 라기오라버니의 닌자 한번 가볼게요. 파워 오브 닌자. 닌자도 내가 좋아하지. 닌자는 좀 줄래? 진짜? 서운하니까? 뭐 19불 줘버리는데 처음부터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아까 19불 내놔 19불 주라고 19불 이것 말고 19불 100불 주라 100불 6불 나왔는데 못먹었대 4불 나왔는데 못먹었대 6불이다 라기오라버니 한판정도만 대충 보고가요 쿵이오빠 피라미드 보는자 추천이요 알겠어요 쿵이오빠 피보 추천이요 근데 있잖아 왜 쿵이오라버니 기분이 안 좋아 왜 짬짬짬이야 쿵이오빠 와우 곱은 진짜 잘 주긴한다 이럴때 크게 먹을 수 있긴한데 곱을 잘 줄 때 아우 진짜 너무 작다 뭔가 세판째 줄 것 같아요 하니님 존트 추천이요 근데 나 존트 너무 무서워 존트랑 비슷한 거 다른 거 추천해줘도 돼? 나 그 피 나오고 그거 자꾸 꿈에 나와 좀비가 자꾸 꿈에 나와 이거 반매하면 너무 무서워 그거 말고 딴 거 딴 거 하면 안 돼? 존트 말고? 그럼 사무사? 오케이 비슷한 거 사무사 오케이 사무사로 가볼게 쟤 쟤 쟤 쟤 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동석 형이 안 구해주던가? 오 마동석 형이 안 구해주더라. 지켜줄 사람 있어? 와우. 이거 약간 꼬시는 것 같은데 한 번 가볼게요. 약간 꼬시는 것 같은데 한 번 가볼게요. 이런 식이면 재미없어. 어? 아 꼬시는 거 맞았나? 모자? 주르마기? 아이콘? 어? 콩이 오빠 우리 하은이는 제가 지켜야죠. 알겠어. 그럼 내가 다다 일어나서 좀비 꿈꿔서 무서우면은 내가 텔레 할게 새벽에. 나 무섭다고. 내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여기 봐봐. 프로필. 내가 이제 3땡인데 엄마를 깨울 수도 없고. 와 나 꼬시는 거 맞았어. 와 마지막에 꼬시는 거 맞았어. 큰일 났다. 이거 마지막 스피인데. 와. 조졌다. 와. 오늘 닌자랑 눈치 게임 실패야. 오늘 눈치 게임 실패. 아. 아쉽다. 마귀올아버니. 내가. 아 중 이건. 바닥 좀 한 번 볼까? 아니 잠깐만 이거. 허니. 허니님 산땡이 찐이었나?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렇게 안 보였으면은 좋은 거지. 어? 부르마기? 바닥에서는 또 꼬시고 있어. 나 줄 거라고. 바닥에서는 자꾸 꼬셔. 라기올아버니 정말 그렇게 안 보이긴 해요. 아 진짜 그럼 나 몇 살처럼 보여? 솔직히. 솔직히. 하니 몇 살처럼 보인다. 쿵이 오빠 신기한 건 하니 오뎅 나는 거 한 번밖에 못 봄. 그러니까 다들 내가 잘 못 보여줘. 오뎅은 잘 안 나. 20대 중반? 좋다. 20대 중반대가 있었는데. 좋다 좋다. 그러면 이제 쿵이 오빠의 피라미드 보난자 한 번 가볼게요. 쿵이 오빠의 피라미드 보난자 한 번 가볼게요. 참. 올또오라머니. 그 올토 오빠. 그 한 번을 저도 봤음. 진짜? 올또오라머니도 자주 눌러놨지. 내가 채널 바꾸고 못 찾아왔었잖아. 그치? 아 진짜 다 20대 중반으로 보네. 이게 약간 필터가 피부랑 이런 거 보장을 잘해줘가지고. 보장을 잘해줘가지고. 좋네. 좀 작아져볼까? 19. 19이 계속 뜨는데 먹질 못하네. 곱 이 정도면 잘 뜨는 것 같은데. 4콩? 펀치님이 오뎅 한 그릇 바라주신다고? 안돼 안돼. 이거 쿵이 오빠가 나한테 오뎅 한 그릇을 주게 생겼는데? 쿵이 오빠가 나에게 오뎅 한 그릇을 주게 생겼어. 울토 오빠 나도 여친이랑 비슷한 또래인 줄. 왜 나 나이 너무 많아서 싫어? 이런 근데 나이가 좀 있으면 대화가 잘 되잖아. 또 초반 중반이랑은 다르지. 한의는 지키지만 시드까지는. 그것도 나를 지키는 일이야. 내 시드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곱 진짜 잘 뜨지 않아? 여기도 한 방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시드가 없으면 어떡해? 게임을 못하지? 아 이 판에서 주는 거였네. 이 판에서 주는 거였어. 이 판에서 주는 거였네. 아 다음 판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판에서 주는 거였어. 이 판에 올렸어야 됐네. 울토 오빠 여친이 구육이라 그 또래로 보였다는. 아 진짜 좋네 구육이라. 근데 같은 90년대생은 맞아. 잘 먹고 갑니다. 쿵이 오빠. 시드 지킴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시까지만 할까? 어때? 12시까지 할까? 다들 힘든 사람? 지금 가야되는 사람? 가야되시는 분? 올또 오빠 오더방어 추천. 홀리데이. 사나다. 뭐야 나 이거 처음이야? 나 이거 처음 왔는데 사무사? 처음 왔으면 바로 구매지. 처음 오면 잘 안 주더라고. 처음 오면 잘 안 주더라고. 처음 오면 잘 안 주더라고. 다들 어때 12시까지 착 붙어있을 수 있지? 12시까지 딱 붙박이처럼 하니방 붙어있을 수 있지? 오 와일드? 8곡. 나이스. 어 이거 기대해볼만 해? 마무리는 레빗가든? 근데 레빗가든 두 번째 추천이 마무리 안될 것 같은데? 나기홀아버니 왕부석 좋았다 좋았다. 다들 12시까지 하니랑 놀다가 일요일을 끝내보자고. 근데 주말에 다들 뭐 했어요? 오늘 이번에 날씨 너무 좋았던데? 시간 잘 가요. 감사해요. 그래도 좀 재밌으니까 시간이 잘 가는 거지 않을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두 번째 판에서 안 줄 건데? 잠깐만. 이번 두 번째 판에서 sought을 건데? 그대로 가보자 허니는 캠핑 갔다 왔어? 진짜 캠핑 어디로? 요새 캠핑 어디로 많이 가나? 5열 이거 조졌다 6으로 갈걸 요새 캠핑 거기 문경도 유명하고 바닷가도 많이 가고 근데 날씨 춥지 않았어? 라기올아버니 삭제됐다 메시지 니은리엘 그거 단어 안되나봐 니은리엘 라기올아버니는 포카 찼어요? 아 진짜 포카 잘 치는구나 나 포카 너무 어렵더라 뭐야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죽이 있어? 금액 금액 조절 나 실패야 계속 금조 왜 이러는거야? 금조 실패야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나 울리면 안되고 이걸로 한번 가자 6홍으로 한번 가자 허니의 아니다 자객 맞아? 자객 아니야 자객 미달이야 허니 라기올아버니야 죄송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나도 그냥 말 편하게 하고싶은데 저기 계속 채널 왜왜 이래 채널이 자꾸 잘려가지고 엄청 조심하는 중이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객 코소인인데 자객 코소인 자객하고 싶어서 자객 코소인이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홀리데이 좀 무서운데 홀리데이 한번 가볼게요 요새 계속 안주더라고 홀리데이 나기올아버니 재미로 하고 끝나면 다 울고 감춤해 아니 그래도 웃는 사람 한 명은 있지 않아? 다 울 수는 없잖아 이거 봐봐 약간 이제 줄 때 되지 않았을까? 바닥 진입 한번 노려볼게요 쿵이 오빠 친구들이랑 하도 놀았대요 봤어 봤어 삭제듬 메시지 보기에서 봤어 웃는 사람 한 명은 있겠지 진입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 라기올아버니 오늘 좀 웃었어요 2층 아 진짜?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라기올아버니 빼고는 다 울고 갔겠네 2층이면 좀 큰데? 그니까 라기올아버니가 지금 거기에 있는 판 이렇게 싹쓰러운 거 아니야 어 너무 깊다 무슨 일이지? 똥 뺐으니까 그냥 가보자 이걸로 너무 깊어졌다 무슨 일이지? 또 2 3 3 3 3 나와라 3 3 3조라 3 3 아 12 나쁘지 않아? 라기올아버니 둘 빼고 다 울면서 감 둘이 나눠 가졌구나 5급 좋아요? 이 배경음악 있잖아 홀리데이 배경음악 약간 서정적이지 않아? 약간 신나는 것 같으면서도 슬퍼 아니 그림이 오토바이가 더 나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스팬 하나 남았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좁다 두대면 아 이거 그림이 너무 안맞는데 2,3열로 가라 그래 2,3열로 이제 나와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줄 때는 조금 가고 안 줄 때 많이 가고 아 라기올아버니 그것만 해결되면 매일 갈 일 없는데 미쳐요 아 진짜? 근데 PC방을 왜 가? PC방에 뭐 있어? 아니 올 또라버니 내가 원래 홀리데이에서 진짜 잘 먹었거든? 근데 홀리데이가 어느 순간부터 안 주더라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때 잘 먹었거든 처음 와가지고 요새 안 주더라고 5급 초코 아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아 신호등 PC방 가서는 또 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그냥 그냥 그러면 이렇게 콩을 주는 건가? 거기다가 PC방에다가? 다섯대다 다섯대 아 나 진짜 반대로 가는데 배팅 어떡하지? 아 줄 것 같을 때는 나 배팅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어떡해? 큰일 났는데? 와 오토바이 또 나왔는데? 아 어떡해 애매 배팅 아 거기 PC방 가면은 콩을 주고 거기서 게임하는 거야? 신기하네 그런 게 있구나 아 진짜 아까 이걸로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섯배니까 1층 1층 수익이었는데 아 반대로 갔으면 배팅 그치? 아 배팅을 배팅 잘못됐다 하니야 오늘 배팅 잘못됐다 눈치 게임 실패! 올또오라버니 이제 웃네 아까 울고 있었는데 라기오라버니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나는 모르는 세계가 많구나 궁금하다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서도 그럼 슬롯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카드게임만 되나? 콩이 오빠 비웃었어 나? 이거 좀 올려서 콩은 주고 가야지 뽀찌는 주고 가야지 아쉬워도 아쉬워도 뽀찌 주고 갑니다 안녕 어 그러게 지금 레빗가든 하면 딱 맞을 거 같은데? 라기오라버니 다음에 나 데리고 갈래? 하하하하 이거 또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레빗가든에서 그런 데는 그냥 못 가잖아 소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만ali 바로 주진 않겠지 이 토끼가 바닥을 아무리 봤어도 딘딴딴 딴딴딴딴딴딴딴 한 다리 건너면 다 동생 현들 맞아 보통 그렇더라 다 건너 건너 소개로 가더라고 주변에 그래서 밖도 하는 사람 없으면 몰라 4개만 터지면 되는데 4개만 안 줄 것 같더라고 한 번 더 안 줄 것 같더라고 락의 오라버니 정답! 맞아 정답이야 그리고 사실 나도 막 이거 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남자들끼리만 얘기하지 막 나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 딴딴딴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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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가 마지막 잠깐만 받아 열 받고 송이 오빠 숨었어? 아직 안 숨어도 돼 마지막이 남았어 이 마지막에 20홍으로 올려서 승부 볼 건데 그때 안 주면 숨어 그땐 숨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가보자 제발 렛츠고 하니 라기오라보니 이런 방송 보다가 보니 폰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폰으로 하는 거랑 그 거기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야? 폰으로 하는 거기 PC방 가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야? PC방 가서 하면 어? PC방 가서 하면 이런 거를 못하나? 프라그마틱 이런 게 없나? 아 제발 아 이러지마 진입을 못한다고? 그건 내 예상이 없던 건데 이 레벨 배꼽 배꼽 쿵이 오빠 난 줄 거라 믿어 진짜로 진짜로 라기오라보니 피곤한 멜 운전해서 다닐라니 똑같아요 게임은 아 진짜? 운전해서 얼마나 가야 되는데? 좋아 4개만 터지면 돼 좋았다 2레벨 간다 따따딴 따따딴 하니 허니 있어 허니? 자객 실패해서 동방한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자객하러? 아 25분권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보다 진짜 이렇게 편하게 핸드폰으로 하고 하는게 진짜 편하긴 하지 짠짠 10배 좋았고 이거 가야된다 제발 맞아라 안돼 3레벨 진입해야 된다 토끼 좋았고 안되는데 제발 콩이 오빠 콩이 오빠 이따가 게임 면담 시간 좀 가죠 콩이 오빠 콩이 오빠 안되겠다 뭐야? 스브 아니고 저거 루작 깔려고 했는데 안 터지면 다들 잠수 그러니까 안 터지면 다들 숨어 여기서 바닥 노려보자 진짜로 저 바닥 은근히 진입 잘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루작 보난 잡 은근히 바닥 진입 잘 되잖아 그리고 회수율도 좋아 이거 롤링용으로도 딱 좋을걸? 진입은 안 줄려나? 4개나 와야되는데 이거? 두 개씩만 나오고 두 개씩만 나오고 안되겠다 20급 좋았다 추가까지 추가도 하나 줄래? 추가 나인샷 좋아 이대로만 가는 거야 한 번 더 이거 하고 오늘 마지막 스핀 한 번 보고 가실게요 내가 너무 커져있네?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스핀 한 번 보고 가실게요 이걸로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쉽고? 아아 이러지 마 아 진짜 너만 보고 왔단 말이야 생강 좋아 카라멜 좋아 고추 나와라 아 이러지 말라고 곱도 안 나오고 오늘 왜 이러는 식이야? 생강 오이 좋고 고추 좋고 좋아 아니 더 이거 아니야 더 줘 더 아니면 찐맛 한 번 더? 그럴까? 아 미치겠네 진짜로 찐맛? 아 찐맛? 바닥찐이 가보자 잠깐만 바닥 바닥 요것만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찐막 진짜 가보자. 찐막. 오늘 바닥은 안준대. 진짜 이거 나 진짜 크게 간다. 진짜. 하니가 30콘 가는 거 봤어요? 하니 30콘 갑니다. 진짜로. 루작분 한자 이번에 줄 거지? 제발. 나 이걸로 진짜 복구하고 가고 싶어. 제발. 제발 다들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거 마지막 게임이거든? 나기올아버지 나 응원해줘. 화이팅. 응원해줘. 쿵이 오빠도 화이팅. 두 명밖에 없어? 나기올아버지랑 쿵이 오빠 밖에 없어? 고마워. 화이팅 해줘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아멘. 아멘 부정 탄 거 같은데? 잠깐만. 아멘 부정 탔어. 잠깐만. 아멘 안 돼. 아멘. 울토 오빠 맨진 가자. 할렐루야 안 된다고 진짜 이거 왜 라기오라보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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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거의 암에는 약간 안 좋은 거지 어? 안 돼 오이 생강 카라멜 하나만 더 어? 안 되네 어? 어? 아? 아 더 주지 피망! 피망! 아이쿠야 피망이 안 나왔네 큰 거 한 방 와야 되는데 아 스피 2개밖에 안 나왔어 아 하나 남았는데? 어? 어? 조졌다 쿵이 오빠가 아멘 해서 그래 이거 아멘이잖아 진짜로 진짜 짜증나 라기오라보니 몰트오빠 다 그거 해줘서 고마워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는 가볼게 내일 12시에 방송 켤 거니까 그 12시에 다들 보러와 안녕 딴딴딴딴 쿵이 오빠 안녕 라기 오빠 안녕 올드오빠 안녕 안녕